어 내가 망할거 같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물영짱 어 내가 망할거 같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비.. 비제이예요? 저요?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제 과거를 아셨지? 과거의 비제이였죠 네 딱봐도 아 목소리가요?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거 저도 과거를 회상하게 되네요 어 존나 임다 닮았던 목소리 어 임다님이요? 아프리카 비제이시죠?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했거든요 진짜요? 어 임다님인데 목소리가 저 임다님 아니에요 검색해보세요 저 아닙니다 방금 끄고 하겠죠 네? 아 아 와 눈치보속 엄청 느리네 어떻게 내 목소리를 몰라요 님아 임다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에요 아닙니다 아 말하는거 보니까 진짜 임다같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우리 어디갈까요? 어디 어 저 약간 약간 찐파라도 쌀쌀 좋아보면 저도요 어디요? 오케이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오케이 어 형님 치킨 좀 뜯게 해주세요 하 저녁 안먹었어? 네 치킨좀 뜯게 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콜라만 준비해 오케이 콜라만 준비하세요 치킨 살 돈은 있는데 치킨 치킨 아니 치킨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능력이 안돼 우리가 가는 마지막 목적지가 치킨집이에요 야 밑에 하나 있다 두명 한팀 있네 한팀 망했네요 왜 망해 나 뒤질지도 몰라 나 빨리 앞에 앞에 앞으로 오세요 앞에 앞에 뚫린 집 2층 뚫린 집 아 저기가 템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 들어갔다 저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갑시다 누구 들어갔네 여기 여기 버스정류장으로 오세요 어딘지 아시죠? 몰라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먹을게요 2층 거기 내가 먹을게 그걸로 들어가 그냥 내가 먹을 거야 여기 우리 거야 우리 거 템 파밍하고 있네 와 씨X 총소리 들려 나야 나 당황하지마 컷 컷 컷컷컷 오케이 컷 어디야? 죽었어? 네 아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가장 편하게 치킨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죽어 있어 내가 치킨 먹여줄게 믿어도 돼요? 아 당연하지 나 별명이 믿어덕이야 날 믿어 오케이 우지 우지가 좋지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 앰프 하나 있었는데 오케이 아 M16? M16 별론데 내가 잘 안 쓰는 총인데 난 총을 좀 가리거든 그래도 먹어야지 계단 위쪽에 총있어 어 어 내테크 지연 뭐야 오케이 오케이 형 재밌네 형 재밌네 올라오네 1층 솔솔 느리게 가서 자 올라오네 저기있다 건너편 오케이 저기있다 건너편 2층에 하나 오케이 뒷조심 옆으로 하나 가오네 수고했다 친구야 수고했다 친구야 고생했다 고생 많았다 나라는 팀원을 만나서 정말 참느라 고생이 많았다 친구야 너의 인내력은 정말 대박이야 두타방 드릴게요 수고했다 같이하실래요? 같이하실래요? 같이해 지금 로비로 나와 같이하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대로 끝내는건 아쉽죠 오케이 듀오 마지막판 한 번 간다 허허허 이 친구 허허 진짜했네 미안하다 친구야 다음에 보자 난 임다가 아니야 이 녀석아 이 녀석 이 녀석아 다가 아, 제 동생이 만든거에요. 아이디를. 네? 아이디를 동생이 만들었어요.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배그 아이디 만들어놓으라고 했던 이걸로 만들었더라구요. 자기가 아는 영어를 총공헌해서 형을 뒤에서 정성스러운 아이디를 만들어준거죠. 그래서 유치하지만 쓰고 있어요. 아, 괜찮은데? 유치하지만. 아, 그래요? 네. 괜찮은데?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재치있어보이네. 어디갈까요? 워터가고싶어요. 오케이, 그럼 워터가죠. 네, 좀 은근히 내리니까 싸워야되요. 오케이. 한손에 조작컨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이쪽으로 떨어지는게 좋을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쪽은 다 떨어져가지고 형님 연사는 숨참기 더 안좋대요. 연사는 숨참기가 더 안좋은거 아세요? 네네. 네, 막간의 지식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치킨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네, 이거 이거. 그.. 뭐야, 덱퀵이 연사력 오르는거 아세요? 네? 덱퀵. 덱퀵, 뭐여? 연사력 오르는거 아세요? 아, 그럼요. 어ㅇ, 오... 오케이이. 오케 사람이 없네? 오케이 안오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완전히 우리끄네요. 우리땅이네. 오해로 안오네 여기 오케이 아 뭐야 어 왔네 왔네 왔어요? 어 한팀 한팀 닦을게요 옆쪽 120방향 아 닦을려고 닦을려고 가고있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요 어 조끼? 아아 이게 무슨 군용조끼인줄 사운드 엄청 들려요 지금 조심 앞쪽에 물줄기 두개 AR 하나만 진짜 AK 굿 저는 우지 아 가두지 오케이 우지 좋죠 예 쓸만합니다 우지 좋죠 오케이 S18761897 좋아 샷건 먹었어요 저 샷건 잘싸요 어 AR이다 오케이 M16 어 나 왜 헤드 맞았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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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려 여기에 두명 오케이 걱정하지마 내 앞에 오케이 왕기둥이거든요 오케이 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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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제발 살려주세요 걱정하지마 친구야 몇살이에요 여기로 올라와요 20살 오케이 오케이 가고있어 걱정하지마 어딘지 봤어 어딘지 봤어 어딘지 봤어 어 내 쪽 275 아 거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수강하셨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판 마지막 판입니다 오늘 정말 찐막이에요 찐막 오늘 세 번째 판 갑니다 찐막 갑니다 찐막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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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기씨 하나씨 수영씨 안계세요 지금 지금 영을 가리키고 있잖아 여기 진추가 슬기씨 하나씨 수영씨 안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다시 갑니다 아 이 친구 이거 가야될 이유가 생겼나보네 오케이 그게 나는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나갔어 나갔어 아 뭐야 아 뭐야 오케오케오케오케 어허허허 이 녀석 너까지 나를 놀래게 아이 귀여운 녀석 귀여워 가자 오케이 아니 아니 진짜 마지막 내일 내일 아침에 아버지랑 같이 출근했다가 오전중 오전작업하고 다시 들어와야되요 안녕하세요 룰러님 반갑습니다 룰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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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그 키 룰러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어 복장보니까 잘하시는 분이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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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보세요 하아 보셨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피할려고 했는데 민망하게 하시네 깝이 아 왜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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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자 좀 벗어보실래요 아 무자 누가 더 잘 어울리는지 봅시다 자 어떠세요 남자님들 불구하고 상상 잘 어울리죠 아니네 안 어울려요? 아니 엄청몰이라서 안 어울리네 그럼 드릴게요 자 오케이 치킨 오늘 드셨어요? 네? 치킨 오늘 드신적 있어요? 아니요 네 뜨집갑시다 2등만 2번 했어요 뜨집갈까요? 네 오케이 많이 와봤자 한 두팀 올거에요 지금 평소에 뜨집 자주 가세요? 스쿼드로만 가고 아 네 여기가 카카오섭이라서 스팀사버는 뜨집을 잘 안오는데 카카오서버는 지금 동선에서 뜨집 굉장히 많이 올거에요 페카드로 못가기 때문에 다섯팀 예상합니다 난 두팀 다섯팀 우리까지 여섯팀 우리까지 여섯팀 오케이 2층에 내리셔야 돼요 2층 2층 먼저 잡으면 우리가 생존 확률이 47% 늘어납니다 꽤 오네 많이 오죠? 네 지금 동선 자체가 거의 다 뜨집으로 모일 필요해요 아웃으로 살짝 도자 와 247명 아 뭐야 왜 벌써 카카오팔이야 왜 벌써 카카오팔이야 아 왜 벌써 카카오팔이야 야 앞에 찾건 찾건 앞에 찾건 아 떱해 아니라서 이거 슬기 좋아 어 고마워 open 슈기 놈 털 이럴 렁 Lib 하나 으흠 하나 컷 여기 앞에 한 명 팀 다 갔어 너무 아파요 오케이 혹시 구상 있으세요? 구상은 없고 2층에 한 명 쟤네 잡아야겠다 2층에 한 명 컷할게요 네 오케이 하나 컷 오케이 외곽 도는 놈 잡았어요 오케이 8배 조심 피 좀 채울게요 오케이 오케이 집에 발소리 몇 명 남았는지 안 들리죠? 일곱 명 정도? 아직? 네 워낙 많이 내려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지금 걷고 계시죠? 지금 섰어요 오케이 네 명이네요 네 명 우리 포함 여섯 여보세요 네 하 아 아 아우가 먼저 갑니다 아아아아 오케이 꺼짐 한 명 옵니다 마무리 해주시고 제가 리딩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전문 분야가 리딩이에요 2층에 하나 오케이 아이씨 통화하.. 통화하느라고 아 그러게 아쉽네요 어 왔어 잠깐 쇼판 앉아있어요 어 아 형님 제가 지금 친구와가지고 아 이거 관토를 빕니다 아 먼저 죽어서 죄송해요 네 다음에 또 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케이 아 아 그냥 보고있기에는 내 피가 너무 뜨겁다 막판간다 찐막이다 오케이 찐막간다 아 그래야지 온척해야지 장난하나 매너있게 가야지 매너있게 가야지 뭐야 아 뭐야 쏠쿼드야? 뭐야 아 뭐야 뭐야 해물이 뭐야 해물이 왜그래 정신 나갔어 어 오케이 아 난 이상하게 스쿼드는 좀 너무 이렇게 한 맞춰서 움직이게 돼서 좀 약간 너무 막 군대 같고 듀오가 재밌더라고 듀오가 재밌어 아 원맨 스쿼드에서 치킨이나 먹을까 그냥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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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어서 뭐하냐 아니다 그렇게 먹는거 치킨도 아니지 소울퍼드에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율곡동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난지존 아 네 저 난지존이요 오케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이 반갑습니다 더 좋으신데요 이거 목소리로 여자친구 1년에 3명 정도 사귀시죠 아 반대입니다 반대 아 반대예요 네 3은 반대로도 3인데 하하하하하하 되게 유쾌한 부시이네 이거 아 반갑습니다 재밌겠다 이번 타 오케 재밌게 하죠 오케 알겠습니다 어디갈까요 어어 우리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뜨집가서 일단 파밍하죠 오래 살아는데 뜨집가서 파밍하자고요 뜨집에서 저는 죽어본적이 거의 없는데 뜨집 자체에서는 안죽어요 제가 그..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아 샷바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믿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살이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 어.. 이제 뭔가 황혼의 문턱까진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몸소 느끼고 아 이제는 정말 효도를 실천해야겠다 그런 나이입니다 네네 율곡동님은 몇살이세요? 저도 한 그정도 나이 된거 같아요 이제 아 배스킨라빈스 그쯤이세요? 아 그정도보단 어리죠 당연히 아 그래 저도요 아 저 한 스물일곱입니다 아 저도 동갑이네요 아 진짜요? 어 저는 진짜 한 서른살 넘어가면 게임 안하려구요 그 게임 두뇌가 다 죽어요 피지컬도 안나오고 정보처리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하기에는 어리석은 나이죠 서른살이면 이제 착실하게 게임하지 말고 다른걸 해야죠 운동이라든가 20대 때 운동을 다 해놨다면요 그러면 서른살 때 게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은데 아 나 안 내려져 아 ㅈ 됐다 갑분산대 갑분산대 오케이 아 제발 아 제발 아 걱정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맨날 살아남는지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나가시면은 다음판에 충분히 손 좀 대줘요 손 좀 대줘 손 좀 대달라고? 아직 안죽었어? 네 손 좀 대줘 오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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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대기 오케오케 여기 아무도 없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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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있어요 혹시? 구상있어요 다 들어간다 일단은 살아남는게 우선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컷 와 뜨지 밀어서 싫어 컷 굿댄다 와 씨 기다려 손 좀 대줘 네 오케오케오케 미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꼭 치킨 같이 먹어요 오케이 막판 간다 오케이 역시 디오는 재밌어 디오는 재밌는 것 좋았습니다 아 자 마지막판 갑시다 아 아 진짜 마지막판이야 아 이번에 좋은친구 만났는데 진짜 좋은친구 많아 아주 유쾌한 친구들 많다고 내가 이러니까 배틀그라운드를 이거 오래하는거야 으흠 어 야 나 이제 게임좀 할게 조용히 좀 해줘 아 친구랑 대화하느라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오케이원님 오케 권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방송하세요 아니요 목소리가 방송하는 목소리인데 아 그래요? 네 혹시 자기가 방송하고 있다는거 약간 트레일러 가는거 아니죠? 저요? 네 방송 해볼까 생각중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 아 그래요? 어 좀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서른하나요 서른하나 아 그래요? 네 근데 게임은 또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약간 그 혹시 네 아 목소리가 좀 많이 들어보신분들 목소리라가지고 아 BJ 해물파전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소리 많이 들으실거 같애 아 네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양반이 원래 배글을 안했는데 요즘에 배그 영상 막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서 다음에 또 봐야겠다 배그 끝나고 또 봐야지 근데 진짜 아니시죠? 아 진짜 아니죠 아 지금 바로 검색하러 들어오는거 아니죠? 아 배그 하나 안하나요? 해물파전? 네 아 아 아 아 잠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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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러쉬가 아니라 내려 내려 오케오케 뜨집가자 뜨집 아 뜨집뜨집뜨집뜨집뜨집 오케 뜨집 뜨집가자 뜨집 아뇨아뇨 저는 뜨집에서 졸업을 못해본적이 열판중에 한 두판? 그래요? 아 두판정도? 혹시 근데 지금 녹화중이세요? 아뇨아뇨 그럴리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치킨 한번 먹어보죠 네 저 총 없으면 빤쓰런 한다면 되나요? 뭐라구요? 잠깐만 잠깐만요 공기압때문에 지금 잘 안들려요 잠깐만요 총 없으면은 오케이 총 없으면은 빤쓰런? 빤쓰런? 네 옆으로 빤쓰런 하세요 그럼 살아요 아 오케이 일단 이 게임은 자신감이 50먹고 들어갑니다 자 2층에 정확하게 한창 가고 내 뒤에 사람 하나? 아 오케이 아아아아악 오 마이 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다음 만남은 어떤 만남이 아 또 다시 어떤 분을 만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음 만남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 법이죠 자 만남의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케이 한 손에 줬다커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형님 친창에 일키읍키읍 따커야 고맙다! 따커야! 안녕하세요 보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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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해봐요 보니씨? 보니짱? 보니삼아? 보니상? 이보게! 보니! 이보게! 가만 보니!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저는 또 마이크 안되시는 줄 알고 아 마이크 안됐으면 솔로 했지요 아 역시 준비된 게이머씨입니다 게이머는 정보가 아니고 트롤 정도? 아! 잘못해요 치킨은 드셔보셨어요? 네 3번 아 그럼 잘하시네 사실 저도 이제 부케의 가락을 부케 키우고 있어서 그렇지 저도 본케 2레이팅 때쯤에는 치킨 한번도 못 먹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거 1년이 지났네요 이게 점수가 있어요? 아 레이팅이 있어요 롤 레이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MMR MMR 시스템 같은거에요 네 이거 살포시 학교로 안착하죠? 학교요? 네네네 저 무서운데를 간다고 해요 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돼요 어차피 한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아니고 제가 옆에서 두명 다 딴다고 살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제 옆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오케오케 가보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옥상에 떨어지면 될까요? 네 옥상으로 가죠 제가 가끔 가다가 막 말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막 목소리도 그렇고 다 다른데도 뜨뜨뜨뜨 아니냐 약간 그 플레이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곤 하거든요 네 뜨뜨뜨뜨뜨 한거에요 아 모르세요? 예 아 그 배그에서 아프리카에서 배그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어요 아 비제이요? 네네네 아 본거 같아요 어 그분 진짜 잘해요 제가 롤모델인데 아 예 어 발음 자주 옥상에 못내렸어요 오케 저도 그럼 내려갈게요 네 네 오케이 아 기계없다고? 아 저랑 만나요 저 총이 있어요 형님 여기로 한 명 달려오고 있지? 저 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어디가세요 갈게요 아이고 갔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가세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짱을 먹는지 보여드리고 오늘 약간 그 베리니 분이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옛날 생각나고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네 자 이거 나가실때는 나가실때는 살짝 옆을 보시고 오른각 보시고 오른각이 제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뒤겠죠 자 예상했던 바죠 여기서 기다려줍니다 자 오른쪽 견착하면은 명격률이 올라갑니다 이런식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원샷을 이러면 머리한대 때리세요 한방에 주기 오케 머리한대 때려주고 자 움푸 먹어주고 그러면 당연히 저 팀이 달려오고 있겠죠 이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시야를 봐줍니다 됐어요 안와요 오케 이거는 그 시야를 본다기보다는 시야를 본다기보다는 소리로 듣는거죠 아 ㅋ 오케 재밌당아 오케 원래 이 게임 재밌잖아요 자 홀로그램 껴주고 네 재밌더라고 빅터 먹었네 빅터 저는 빅터라고에요 벡터라고 안하고 오케 흐 아 약간 잉글랜드 발음이네 네 어? 유학 좀 다녀오셨나봐요 아까부터 영어 발음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요 그냥 어깨 넘어 배운거지 뭐 아아 하나 잡아주시고 옆으로 이동 앞집에 있죠? 대기 키를 빨고 후라이팬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그러면 좌측에 자 대기 어차피 나오는 각이기 때문에 저기서 잠깐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나와서 머리가 볼 때 그때 헤드 맞추고 잡으면 됩니다 어 대기 아 방금 앞에 보기에 사운드 들으신거에요? 네 아 가까이 오면 샷건 멀리있으면 움푹니다 이건 3층 사운드죠 3층에 2명 3명 오케이 네 AR이네요 움푹 대기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뒤에서 이렇게 항상 뒤에서 올 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아 저분들 이정도면 치킨 드시겠지 고운찬님 고운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하 알았어 일단은 걸어볼게 일단 걸어보는데 안오실거야 아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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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